계속될 후 이상의 꿈 으아 방콕 100개다 뭐야 라라 유튜브 구독해주실거죠? 도망가 아 진짜 계속거지네 나는 왜 계속거지인가 나이스 강력하네 무승으로 죽었고 아 잠깐만 아 총.. 스왑 됐어 와 점프했는데 맞췄다 꼬로그로 점프를 안했으면 못맞춘건데 스나마스터 핵이라고요? 이 방이 없는데? 이 방이 있는거 맞아? 아 저걸 내려가버린다고 아 그니까 지금 이 방엔 없는거죠? 그럼 괜찮아 이따가 내 방에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잠시만요 잠깐 나 1kg 했어? 아 1kg는 좀 부족한데 그니까요 핵이 참 많죠 일자 아파트에서 싸웠네 일자 아파트에서 싸웠네 일자 아파트에서 싸웠네 일단 이 방과 도둑이 아 방고 폐기만 뭐야 어음. 자. 와. 아 이거 어떡하니까? parleeo 차신하고 transmitter 어? 어? 아 뭐야? 와 이제는 헛게 보인다 하도 사람이 간절해지니까는 나 순간 킷 있는 걸로 봤는데 키지 아니었네? 진짜 망했는데요? 이거는 솔직히 뭐 가망이 없어 500 암머너라도 됐어 이 정도면 껍살이 껴서 이길 수는 있어 아닙니다 규원님 저 할 수 있습니다 암머만 어떻게 나오면 제가 껍살이 한번 껴볼게요 저 드론 어떻게 못 먹을까? 드론 한번 먹어보면 저거 아직 안 돼 아 내 위에 있다 달려잇... 아 닿아잇... 으읍... 으아아아아앍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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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nal 먹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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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 침착해 야 목숨 걸고 먹었다 진짜로 이거는 인정? 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다 먹고 다니네 마지막 2명 마지막 1명 남았다 우승이라도 하자 라라야 4킬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살았습니다 제 생존 본능 악착같이 살아나는 라키벌레 포니언님이 이게 3킬 우승 미션이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어요 얘만 잡으면 얘 어디서 있는거지? 물 싸움까지 가면 내가 좀 불리해질거 같은데 물 싸움까지 가면 내가 좀 불리해질거 같은데 내가 이겼다 우리 포니언님 3킬 미션 성공 우리 귀여운 님 3킬 미션 성공 회장님 우승 미션 성공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포니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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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우리 귀여운 님 오늘 200점 받아 빤빠빠빤 우리 귀여운 님은 라라만 200점 선물 고맙습니다 아 이 영상 한번 내가 검토 후에 올려볼게요 이제 후에 감사합니다 진짜 아 진짜 레전드였다 그쵸 다녀석 라라 유튜브 구독해 주실거죠? 안녕 애ум 멤버들